과연, 과연,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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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롱, 당첨자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이죠. 구독자 7,000명 기념 나눔 이벤트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일단 결과 발표에 앞서서 구독자 몇 분께서 어떤 상품에 얼마나 도전을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스페셜 이벤트는 앞으로도 쭉 진행할 예정이고 점차 스페셜 이벤트의 비중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현재는 댓글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상이 하나 업로드 되고 한 일주일 동안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놔서 그 링크에 출석을 체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스페셜 이벤트에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정해지면 제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 해당 사항을 공지해드릴 테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구독자 7,000명 기념 나누어 이벤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분께서 제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전에 댓글을 달아주신 소중한 구독자분들의 비중은 166분으로 71.2%에 달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꽤 많은 분들께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스페셜 이벤트를 볼 건데요. 스페셜 이벤트 첫 번째,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경우에는 118명, 71.1%의 구독자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두 번째 상품이죠. 웨스트 오디오는 38분, 그래서 22.9%의 구독자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상품을 양보하신 10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다른 분들께 양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딕네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뭉치의 아몬드 감시 채널 끄엉님, 바이러스님, 포레스트림님, 도리도리님, 박상준님, 도우케인님, 덕오님, 훈황님, 초코칩님, 마음씨 착한 10분의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구독자 만명 이벤트는 더 좋은 스페셜 이벤트로 찾아뵐 테니 그때는 양보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총 233명 중에 모나미 S펜 브라운 색상에 배팅해 주신 분은 22분, 9.4%고요. 모나미 S펜 민트 색상에 도전하신 분들은 57명으로 24.5%입니다. 색상에 따라서도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벤트 도전하실 분들은 어떤 상품이 더 당첨 확률이 높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이서스 충전기의 경우에는 88명께서 참여해 주셨고 37.8%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미 보조 배터리는 60명께서 참여해 주셔서 25.8%고요. 마지막으로 S21 플러스 스마트 LED 뷰 커버는 4명이 참여해 주셨고 1.72% 클리어 뷰 커버의 경우에는 두 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아주 소수의 인원 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뷰 커버의 경우에는 굉장히 당첨 확률이 높겠죠? 자 이렇게 어느 분께서 얼마나 배팅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추첨을 해볼 시간인데요. 기존에는 엑셀 수식을 이용해서 뽑았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다 번호를 하나씩 달아놓고 여기 보시면 무작위 번호 추출기라고 있어요. 여기서 1번부터 몇 번까지 해서 한 분을 추출해가지고 행운의 숫자에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를 찾아서 당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결과 발표를 위해서 이 영상 뒷부분에 편집되지 않은 부분을 따로 붙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보시고요. 이쪽 왼쪽 편의 서버 시간과 오른쪽 상단의 컴퓨터의 시간이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버즈 라이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8명의 구독자 분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무작위 번호 추출기로 들어가서 1번부터 118번 랜덤으로 추출하겠습니다. 결과는 59번인데요. 59번은 태판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버즈 라이브는 태판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네스트 오디오 38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8명 네스트 오디오 당첨자는 24번이죠. 24번 이영구님 당첨되셨고요. 이영구님 축하드립니다. 양보하신 분들께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모나미 S펜 브라운 색상 22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22번 과연 모나미 S펜의 당첨자는 15번이죠. 자 15번은 오미자님. 오미자님 축하드립니다. 모나미 S펜 브라운 오미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모나미 S펜 민트 색상이죠. 57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7. 자 모나미 S펜 민트 색상 과연 승자는 28번이죠. 28번 누굴까요? 망고주스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베이서스 충전기 총 88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8번까지 한 명 자 결과는요. 45번 45번 과연 누굴까요? 천천히 한 번 내려볼까요? 네 해피트리님 해피트리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베이서스 충전기 해피트리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즈미 보조배터리 총 60명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60번 한 명 자 결과는요. 39번 39번인데요. 과연 승자는? 39번 지수킴님 지수킴님 축하드립니다. 즈미 보조배터리 지수킴님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상품입니다. S21 스마트 LED 뷰 커버인데요. 총 4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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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초코칩님 초코칩님 축하드립니다. S21 플러스 스마트 LED 뷰 커버는 초코칩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상품이죠. S21 플러스 클리어 뷰 커버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결과가 궁금하죠?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2번 당첨 확률은 50% 인데요. 과연 결과는 2번 2번이면 규인님 규인님 축하드립니다. 규인님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당첨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만명 이벤트는 더 성대하게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쭉 제 채널 많은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이제부터 무편집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 왼쪽 편에 서버 시간과 오른쪽 상단에 컴퓨터의 시간이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버즈 라이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8명의 구독자 분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자 무작위 번호 추출기로 들어가서 1번부터 118번 랜덤으로 추출하겠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는요 둥둥둥 아 이거 자 결과는요 59번인데요 59번은 자 어 태판님 태판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버즈 라이브는 태판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크기로 좀 들릴까요 20불에서 20불에서 자 두 번째 네스트 오디오 38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8명 네스트 오디오 당첨자는 24번이죠. 24번 이영구님 이영구님 당첨되셨고요. 이영구님 축하드립니다. 자 양보하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모나미 에스팬 브라운 색상 22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22번 과연 모나미 모나미 에스팬의 당첨자는 툭 툭 툭 툭 15번이죠. 자 15번은 오미자님 오 미자님 오미자님 축하드립니다. 모나미 에스팬 브라운 오미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모나미 에스팬 민트 색상 이영구님 57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7 자 모나미 에스팬 민트 색상 과연 승자는 28번이죠. 28번 누굴까요? 망고주스님 모나미 에스팬 민트 색상 망고주스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베이서스 충전기 총 88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8번까지 1명 자 결과는요? 툭 45번 45번 과연 누굴까요? 천천히 한번 내려올까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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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피트리님 해피트리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베이서스 충전기 해피트리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즈위 보조배터리 총 60명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0번 1명 자 결과는요? 툭 툭 툭 툭 툭 툭 툭 39번 39번인데요. 과연 승자는 39번 지수킴님 지수킴님 축하드립니다. 즈위 보조배터리 지수킴님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상품입니다. S21 스마트 LED 뷰커버인데요. 총 4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죠? 높죠? 자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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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초코칩님 초코칩님 축하드립니다. S21 플러스 스마트 LED 뷰커버는 초코칩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상품이죠? S21 플러스 클리어 뷰커버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분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한번 결과가 궁금하죠? 결과가 궁금하죠?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2번 당첨 확률은 50%인데요. 과연 결과는 2번 2번이면 규인님 규인님 축하드립니다. 규인님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 7천명 기념 나누 이벤트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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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4번 5번